자! 자! 구독! 좋아요! 알람쌤! 댓글 부탁드립니다! 제발! 그래서 이제 오늘 할 게 뭐냐면 400만 현질인데 근데 오늘 그냥 하는 것보다 미션 있나요? 알겠습니다 그냥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보여드릴게요 자 T.C. 질라타 근카 영입했습니다 일단은 왜 영입했냐면 이게 있어야 돼요 제가 잠깐 써봤는데 진짜 개떡싹이거든요 드디어 영입했습니다 여러분들 100억이야 딱 100억 어떻습니까? 제가 딱 한판 써봤는데 오지긴 해 진짜 오지긴 해 그래서 이걸 한 번 먼저 써보고 그 다음에 현재 가자고 X돼! 진심 X돼! 이게 내가 어떤 느낌 받았냐면 11질라탄 금카 쓰는 느낌을 받았어요 11질라탄 금카 어 그래서 이거를 세미프로 1부인데 제가 아까 이거를 진짜 거짓말 안치고 4대1로 이겼거든요 자 한 2판 정도 더 하고 바로 이어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라탄 토츠 나오는데 인직이 호구됐다고요? 뭔 개소리야 어? 야 뭔 개소리야 갑자기 질라탄 토츠 나온다니 무슨 개씨딱 소리야 갑자기 질라탄 진짜 개떡싹이다 잘 봐라 자 주고 자 굴레이트 주고 자 창평양 다시 리턴 다시 질라탄 자 준차하면서 자 에우제비용 자 그거 주고 오리에 X나 달려 야 달려 질라탄 야 왔다 야 네이 아니 이승우가 이렇게 헤이딩 잘한다고? 에? 오케이 자 준차하면서 손흥민 자 질라탄 음 아 이거 질라탄 봐봐 봐봐 질라탄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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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발 똥싹이라니까 진짜로 이 개 똥싹이야 진짜 이런게 존나 많아 억지 억지골 존나 많아 진짜 그러니까 질라탄 쓰면서 내가 물론 딱 한판 해봤지만 헤트트릭 했거든 4대1로 아다리골이 존나 많아 그니까 그 이게 진짜 개사기에요 물론 침투는 좀 별로에요 솔직히 말하면 헤딩 ZD 드리블 몸싸움 그 다음 체감 개사기 시빌즈라탄 쓰는거 같애 진짜 존나 사기야 어 한번 좀 쓰라고 좀 해주고싶은데 자 여기서 음 봐봐 몸몸 아니 이거는 봐봐봐 이런 뺏겨도 다시 뺏는거 이게 이 이런 개즈랄이 존나 많다니까 이번 TC즈라탄 이게 방금도 봐봐 음 아니 근데 토츠가 여러분도 안나와요 토츠가 토츠 안나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이분이 원래 근데 제가 리버풀 유니폼 5개 그 준다고 했거든요 이분이 하나도 안받으시겠대요 그래서 제가 하나라도 준다고 했거든요 설마 토츠 질라탄 나오는거 알고 그러신건가 예? 오피셜이라고요? 야 그럼 나 사기당했잖아 토츠가 안좋을수있다구? 봐봐 이거 봐봐 칠라탄 뛰어들어간거 봐봐 이거 더 비싸지지 맥밀꽃필무렴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토츠가 안나오긴 뭘 안나와 리그별로 나오는거라 이미 확정인데 맹고새끼야 아아아아아아 나 그러면 탱이 이거 진짜 아아 잠깐만 이거 잘못산거 같은데 아 나 이거 100억 주고 샀는데 100억이면은 램파드 하나에 크라이프 아이콘 두장을 살 수 있는데 뭐해 아니 이새끼 지가 지고 있는데 그러냐 내가 아니 왜냐면 지가 이기고 있는데 볼로 돌리면 이해를 하는데 지가 지고 있는데 이 지랄하고 있냐 어 봐봐 이런게 많아 봐봐 질라탄 이런거 질라탄이 존나 공을 잘 뺏어요 근데 이게 달려가면서 억지로 뺏을때가 많아서 그냥 이게 존나 사기야 그냥 질라탄 자체가 이번에 스탭 대비 가격 창렬이었는데 진정한 블랙하우인 집 스탭 대비 가격이 존나 에바였다고? 아니 그래서 저 진짜 아무 그런 대가 없이 한건가 오늘 월드컵 중계하나요? 어 월드컵 중계합니다 시생가면 별풍선 3만개 미션 신청합니다 네 그거는 안그래도 5만개만 해도 챌린저만 가도 5만개 받는 미션이 있으니까 여무쇠요 아 오늘 챌린저 가면 이거나 깨볼까 3시까지 아 그건 괜찮은거 같은데 오히려 오늘 피파할때 쭉 짜주는것도 괜찮은데 확실히 어 아 오늘 진짜 회장님 5만개 진짜 되나요? 슈퍼 챔피언스는 절대 못찍고 에? 되나요? 절대 못간다고 가면 어떡할래 응? 야 가면 어떡할래 어? 야 가면 어떡할래 어? 그렇지 와 이런게 오진다 봐봐 질라타 또 뺏었지 방금 이런거 또 뺏었잖아 자 죽어 아니 원래 오늘 주작할라 그랬어요 근데 시청자분들이 존나 뭐라하실까봐 라벨 래퍼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어 어 제티에스 슬린지는 조시나 월클도 못가는게 골 그렇지 야 질라타 개사기야 응 질라타 11질라타 금값 쓰는거 같애 개사기야 존나 사기야 진짜 뭐하냐 뭐해 아니 근데 이새끼 뭐하냐 누가보면 진짜 주작인줄 알겠네 아니고 주작이 아니거든요 미친놈인가구 진짜 깜빡인가 형 시청자랑 디스코드 키고 하는거로 미션 받자 받자 유튜브가 뽑아야지 그 영상만 뭐해 뭐해 또 갑자기 오랜만에 피파축 할거면 스케줄도 받아보자 질라탄 개사기인거 보여줄라고 7000키라는 클라스 응 아니 근데 피파가 시청자분들이 많이 싫어하긴 해요 솔직히 말해 왜냐면 근데 나는 오늘 할게 그냥 시청자도 신게 안쓰고 아니 왜냐면 근데 진짜 피파 살리긴 살려야돼 그럼 내가 어떻게 맨날 좀 내가 뭐 보라마 어떻게 하냐 고정게임이 있어야지 그렇다고 위닝을 또 하는건 그렇고 어 이병 질라탄 잘 산거로 정신 승리하려고 주작하네 아우 이게 안들어가네 자 가보겠습니다 자 6천만 15개 9억 뭐야 28억 야 벌써 28억인데 잠깐만 31억 야 그냥 벌써 아무것도 안해도 41억인데요 야 오늘 클라이프 사겠다 클라이프 사겠어 2억 8800에 자 바로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10장씩 바로 갑니다 자 바로 가겠습니다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자 자 누구야 누구야 야 야 야 야 오제비오 발락 두장에 몸고매즈 파벨 네드베드 호돈신 존나 잘됐어 꼴 베이날둠 다 천만원 넘었어 지금 자 기다려봐 누구야 독일 발 아 아 자 발락 같은데 아 몸 발락 지금 자 몸 발락 아론 델페로 몸고매즈 골 베일 랠리루 퍼디난드 알롱 플로렌치 근데 이 정도면 잘 뜬건 아닌가 아 왜냐면 크라이프가 뜨면은 내가 한번 아이콘을 넣어보려고 했거든 아이콘을 아 똑같이 뜬대는 지금 아 겁나 안 뜨겠어 갑자기 오 잠깐만 뭐야 오 톰코러스 잠깐만 얼마야 6850 몬 밤바스테 리오넬 모드리치 근데 이 정도면 잘 뜨는건가 아 그래도 천만식이니까 애매한데 이거 팔지 말고 에이전트 가자고 야 어떻게 할래 잠깐만 뭐야 누구야 에우제비오야 아 존나 잘 뜨는거 같기도 한데 오 롤 레반도브스키 파제미루 존 키미 자 좋습니다 에이전트 하지말고 어 야 뭐야 야 뭐야 이게 여기서 뜬다고 오 오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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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시타이콘 디코프 뭐야 시바 이거 뭐냐 아 이거 응카팩이야 야 그럼 시바 이거 하나씩 가야지 이거는 멀티 강화팩은 그냥 가자 그냥 가자 그냥 가는건지 어 잠깐만 9번 또 9번 잉글랜드 설마 아 네슐리형 아 아 썸머미가 나와요 레전드인데 어 맨시티팩 맞네요 예 그냥 뭐 바로바로 까는게 날것 같습니다 야 이거 오야 이거 하나 가볼까 여러분들 아이콘 이거 아 동남이라고요 이거 바로바로 팔아야돼 바로 팔아야돼 음 아니 왜냐면 오늘 칠십오모와서 바로 사야돼 오늘 크라이프 바로 영입가야 진짜 이거 옆에다 이거 좀 넣어놓을까 오케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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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이거 까지말고 내장 이거 한마디 까 그렇지 부룩 부룩 부룩부룩 내슐리형 바우만 트라우트만 아이씨 이거 해야지 잠깐만 이거 왜 안했어 야 테쿠야 이거 왜 안했냐 이거 존나 많이 주네 야 미친 이거 삼백 몇 개네 시마 이거 떼도 버려 잠깐만요 자 됐고 그러면 228개 보관함이니까 자 이거 놔두고 피피카드 피피카드 눌러보자 와 미친 50억 52억 55억 57억 아무것도 안했는데 그럼 이거 다섯장 바로 갈게요 자 이거 안갈게요 노잼이니까 오케이 일단 이거 먼저 한자 까보겠습니다 오 TT 고딩 같은데 와 별론데 이역 아 일단 어 야 이거 이거 별로 아니냐 별로 같은데 고딩 좋다구요 크라이프는 유튜브에 이미 영상 크라이프는 유튜브에 이미 영상 오 또 DC 지금 또 DC야 아 네드베드 아 이거 별로 이 뭐야 아 뭐야 진짜 별록이 야 뭐야 개잘떠서 7억이야 미친 야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좋냐 아니 뭐 이렇게 야 이거 뭐 이렇게 비싸냐 와 와 존나 미쳤는데 지금 음 오 감사드립니다 오 저야 좋죠 저야 좋죠 자 일단 쓰레기 어 라우드 오프 아 이게 진정한 쓰레기 2400 자켓입니다 어 GR 시즌 이것도 쓰레기죠 음 베라티 오케이 오케이 됐어 자 자 이게 정상이구나 그러면 아깝고 잠깐만 야 잠깐만 가투수 같은데 와 존나 잘 떴다 잠깐만 그러면 자 지금 76억이 있거든요 자 방법 하나입니다 66억이 있는데 아 좀 싼데 이걸 사던가 야 야 금카 비싼 거 있으면 알려줘봐 아니면은 램파드나 뭐 제라드를 사던가 급여가 어 급여 존나 많이 남았네 되긴 될 것 같은데 무조건 되네 급여 개 남네 지금 여기에 이렇게 하고 이거를 오리에를 일반 카드로 바꾸고 이것도 바꾸고 하면 되겠다 아 근데 여러분 죄송한데 램제는 절대 안 돼요 왜냐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램파드 25잖아 절대 쓸 수가 없어 제라드 25야 그럼 급여가 50 이거는 게임을 못해 예 야 아니면 금카 좀 괜찮은 거 있는 거 봐보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GR 금카나 이런 거 좀 괜찮은 거 있으면 그것도 괜찮을 수 있어 왜냐면 내가 지금 어찌됐든 내가 팀을 다 맞춰야 되는 상황에서 나는 금카가 더 괜찮긴 해 사실 죽지마라면 그걸 일단 좀 보고 루니 아구에로 괴치 포그바 이런 애들 아예 없겠지? 롱그바 있다고? 진짜요? 아 없잖아 아아 이건 뭐냐? 슈퍼 싸이오닉 시즌이에요? 야 무슨 이런 개새끼 시즌 언제 만들었냐? 어 알겠습니다 포그바 없고 아 그냥 크라이프 살까 그냥 아 씨 아 크라이프가 존나 많은데 야 어떻게 갈래? 가 말어 빨리 말해라 어? 가 씨 크라이프 씨 야 방학 때 깔끔하게 삼천만 하자 보라도 열심히 할게 어 나 이제 호구에 촬영 끝나면 월요일 휴방 없고 일주일에 하루 휴방만 금요일만 할 거야 금요일만 할 거야 삼천만 해 깔끔하게 그래서 딱 천억 찍자 음 피바 버릴 수 없어 피바 밴드 아직도 많아 저 그리고 오늘 저 오늘 저 챌린저 찍겠습니다 저 챌린저 찍겠습니다 저 챌린저 찍겠습니다 171 어 괜찮다 금요일 괜찮다 금요일 여기서 판다 노비치를 5짜리로 바꾸고 오리에 팔고 이거를 9짜리나 5짜리로 바꾸고 그러면 돼 네 예 저 가보겠습니다 프로일 세미 일부인데 어 크라이프 크라이프 야 뭐야 개 썩었는데 아니 크라이프 여러분들 개 몸싸움이 없는데 몸싸움이 병아리 수준인데요 예? 어 근데 다시 팔진 않습니다 왜냐면 존나 떡상인 거 알기 때문에 일단 좀 써볼게요 아 이새끼 내가 봤을 때 봐봐 이새끼가 뭐하는 새끼냐면 혼자 좆질하는 애야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은 어떻게 하는지 눈에 보여 봐봐 방금도 이렇게 수루를 많이 넣어요 그렇지 굴리트 존나 뛰고 개뛰고 존나 뛰죠 존나 뛰어버리죠 자 준차하면서 뒤에 살짝 자 실패했습니다 이런 거 따라하지 마세요 자 송유민 어 위험했습니다 자 조금 해지 조금 해지 조금 해지 위험합니다 오 오 야 나이스 오리 주고 자 그 다음에 주고 자 사이드 그렇지 자 굴리트 자 죽은 척하면서 자 뒤에 살짝 자 산드루스 그렇지 자 살짝 그렇지 자 조금 해지 주고 자 창평양 아 씨발 오 오 잠깐만 야 몹싸움 야 뭐야 야 농협 야 씨 농협질을 했다 왜 이렇게 몹싸움 좋냐 그렇지 리턴 굴리트 리오 굴리트 리오 굴리트 자 주고 자 주고 살짝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주고 그 다음에 몹싸움 존나 좋지 봐봐 질라탄 몹싸움 봤냐? 어? 봤냐? 이게 질라탄이야 시바 개석이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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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새끼야 아니 이새끼는 뭐해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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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나 오늘 이거 챌린저 찍어서 바로 바로 회장님 지가 바로 탄다 야 잠깐만 야야야 아 씨바 지랄하나 나이스 그렇지 자 아 아 나 아니 크라이프 하나도 안좋은거 같은데 잠깐만 기다려 천천히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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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장 아직 안 끝났어 크라이프 그렇지 크라이프 크라이프 야 크라이프 존나 좋아 어 나 그럼 골 못 넣었는데 돌아 들어가는게 일단 다루고 말잖아 방금 내가 이제 장 잘 못했 일단 굴리트 헤딩 오케이 이거 맞고 야 존나 좋아 어 질라탄 골 와 씨 이마 골키보 너무 빠르다 나이스 없어 없어 헤딩 우리 그렇지 좋아 좋아 크라이프 좋아 좋아 산드로 아 뭐해 이새끼가 왜 공격이야 아 씨 가 한병지 살짝 그렇지 됐어 뛰어 질라탄 아 질라탄이 그니까 아 이 침투력이야 아 존나 좋긴 한데 다시 천천히 천천히 하면 된다 응 아 존나 좋긴 한데 QS 그렇지 들어가 아 지금 들어가 에이 열어 아 미친새끼야 에우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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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라탄 그렇지 이게 바로 현지를 1억때리면 니들 바로 현지 1억때려버리 씨 어 나 팀발로 조져버려 얘들아 팀발로 조져버려라 걔랏으면 팀발로 조져버려 어 존나 잘했다 존나 잘했다 손흥민 우리 손 자 어떻게 그렇지 주고 어떻게 장평양 주고 질라탄 이게 질라탄이지 죽여버려 질라탄 야 야 현질해 야 현질해 현질로 조져버려 야 질라탄 개미쳤다 야 좋습니다 아주 미쳤습니다 여러분들 프로 3분에요 자 오늘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아 아 봐봐 크라이프 몸싸움이 아 씨 아 몸싸움이 존나 별로야 아 아 크라이프 몸싸움이 몸싸움이 존나 약간 별로라서 나하고 좀 안맞는거 봐봐 봐봐 아 봐봐 존나 잘 뺏겨 아 씨 몸싸움이 너무 별로야 봐봐 아 씨 이봐 역전 해볼게요 주고 그렇지 에우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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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질라탄이다 죽여 와 야 크라이프고 자시고 질라탄이 짱이야 와 미친 개사기야 내가 봤을 때 어 야 무슨 크라이프고 자시고 질라탄이 개떡사기라니까 진짜 아니 크라이프를 어떻게 써야돼요 아 크라이프고 잠깐만 반대 와 요런건 오지네 요런건 오져 가 질라탄 가비 크라이프 아 봐봐 이런건 내가 원하는건 여기서 뺏어가지고 바로 중거리 때리는건데 아 이게 이럴바일 램파드 살걸 그랬네 아 씨 어 패스는 크라이프가 오지긴 한데 창평이야 창평이 몸싸움 오지긴 하지 그렇지 좋아 사이드 중차하면서 여기서 사이드 일단 주고 뒤 아 진짜 아 크라이프 미치겠네 아 크라이프 봐봐 봐봐 오 크라이프 오 크라이프 오 크라이프 오 크라이프 오 크라이프 오 크라이프 뭐야 에우제비 질라탄 오 질라탄 오 오 질라탄 플리트 야 질라탄이 개사기야 저기서도 패스 줘버리잖아 질라탄이 개미쳤다니까 진심 어? 봤어? 아 좋겠다 아우씨 아 이새끼지 오 딸 뭐해 지랄하네 지랄해가지고 그냥 다시 창피야 양 창피야 다리가 시바 근데 друзtra laughing 짜맛어 또 못났다 아하하하하하하하하 이새끼ц equipment 어후 그걸 못넌냐 어후 흐쉬 어휴 봐봐 이거 뭐야 이게 이거 오류고차 드 carried다 이까 뭐해 비비게요 뭐해 뭐야 뭐야 방금 이거 왜그래 이거 뭔 의리에요 역전할게요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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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드 그렇지 에우제비야 끝났다 꼴이다 싸가지 수고해요 야 질라탕 개싸기야 ZS 받는거 봤어 ZS 아 존 이거 질라탕 개싸기야 내가 봤을 때 야 그냥 크라이프고 질라탕이 개싸기야 봤어? 와 무슨 ZS 받는거 아니 ZS 받을 때 원래 볼터치 이렇게 간결하게 절대 못치거든요 와 미친 개킹나탕 개싸기야 ZS 좋거든 방금 빠른 패스 자 이향성 좋습니다 여러분들 질라탕이 짱이지 봐봐 봐봐 미쳤다니까 봐봐 미쳤다니까 그냥 세게 꺾어버려 자 이런건 이제 굉장히 내가 이제 너무 질라탕을 믿었고 뭐라고 형 리벤지 배치 안하냐고 야야 그 그 뭐야 이게 들어간다고? 어 알겠습니다 오차비 아까도 한골 먹히고 다 이겼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상당히 열받게 하네 질라탕으로 또 존나 죽여줘야겠구만 아 봐봐 크라이프 썩었다니까 아 진심 별로야 봐봐 이거 헤딩도 바로 따잖아 봐봐 근데 그냥 크라이프는 총기 진짜 진심 하나도 못 자 나이스 오케이 홀리지 진정 업사이드야? 아 시바 업사이드다 아 업사이드다 그냥 때릴거야 출발 됐다 올려 마무리 크라이프 존나 사기야 크라이프 왜 사기냐면 골 아닌걸 골로 만들어 크라이프 진짜 안좋다는 새끼들 진짜 피파 개쓰레기 새끼들 크라이프 존나 사기야 진짜로 왜냐면 난 크라이프처럼 좋은거 못봤어 와 개사기야 진짜로 와 존나 좋네 진심으로 어 이것도 왜냐면 이것도 골 절대 나갈수 없는거 같던데 이거 헤딩하잖아 크라이프 안좋다는 애들 진짜 피파 접어야지 당장 접어야지 진짜로 사기죠? 저는 지금 한골 먹히고도 계속 이깁니다 오늘 확실히 좋은 선수들이 있으니까 예 저는 이제 먹힌 만큼 골을 넣는 스타일이라 자 쥐 빼고 자 다시 손음이 좋아요 빼줘 사이드 길게 아우 상당히 창평양 숨이 좋습니다 애우제비 애우제비 한번 해볼까요? 크라이프 안되네 요건 안되네요 쓰읍 요건 안됐습니다 자 요건 안됐습니다 좋아 설마 마무리 와우 진짜 질라탄 업사이드야? 야 이게 왜 업사이드야? 어 업사이드네 근데 진짜 질라탄 존나 좋긴하다 상당하네 창평양도 수비는 괜찮네 확실히 창평양 조금만 빠르면 진짜 좋을텐데 기다려 기다려 야야야 씨발 아 존나 상당히 어이없게 먹겠다 왜냐면 중앙이 이렇게 뚫릴지 몰랐네 그렇지 나이스 와 미친 이걸 막았어 와 씨 와 진짜 씨 이걸 막는다고 이걸? 아니 근데 수비가 왜 이렇게 없어 진짜? 아 미친 아 미친 아 아 씨발 수비가 없다고 개새끼야 아 나 원래 예전이었으면 바로 포기했거든 나 예전이었으면 아 그만 바로 나갔는데 나 절대 안해 왜냐면 사람이란게 어 봐봐 계속 공격할 수 있단 말이야 충분히 충분히 할 수 있어 봐봐 아 패스 진짜 크라이팬 아 진짜 누가 진짜 크라이팬 너무 안좋다 진짜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뚫리냐 진짜 수비가 잠깐만 아 뭐야 아 아 아 씨발 진짜 개가 씨발 게임 진짜로 아 존말받네 기어가지 말라고 아 손미씨구나 죄송합니다 그렇지 아직 몰라 아 진짜 크라이팬 너무 안좋다 근데 아 진심 너무 안좋아 아 봐봐 받을 생각도 안해 봐봐 미친 아 크라이팬다 많이 쳐줘야 20억이다 아 진짜 많이 쳐줘야 20억이야 진짜 진심으로 아 패스 봐라 패스 봐 어우 아 아니 왜이렇게 뚫리냐고 수비가 아 아 아 아 크라이프 진짜 와 아 아 이판 좀 크게 졌는데 죄송합니다 이어서 계속할게요 아 크라이프 진짜 만약에 크라이프 치 하고 나 만약에 내가 프로이브 못 올라가면 크라이프 바로 방출한다 진짜로 나 여기서 내가 크라이프 썼는데 프로이브를 한 번에 못 간다 나 바로 방출한다 나 400만 원 바로 허공에 날린다 내가 램파드 살까 고민을 좀 많이 하긴 했는데 씨 패스는 좋아 단점이 그게 끝이야 나한테 보여준 게 없어 봐봐 이걸 못 넣는다고? 요거를? 이건 아니지 봐봐 이게 뭐하는 거야 야 야 내가 지금 아까 저 질라탄으로 지금 다섯 골 넣었는데 그거랑 아예 다르잖아 느낌이 지금 에구제비 봐봐 이거 봐봐 질라탄 봐보세요 골 바로 가 골 봐봐 그 그래도 봐봐 어찌됐든 골 안들어갈줄 알았지만 다르잖아 느낌이 자 주고 뭔 말인지 뭔 말인지 내가 뭔 말하는지 알지 근데 크라이프 봐봐 뭐한거야 어이구 참 씨 와 징그럽다 진짜 씨 와 크라이프 개사기다 와 저 크라이프 개사기야 진짜 봤냐 크로스? 어? 야 크라이프 크로스 봤어? 어? 야 진짜 개사기야 진짜로 와 장난 아니네 괜히 그니까 최고선수가 아니라니까 레전드고 감독으로서도 잘했잖아 크로이프턴 근데 패스만 좋아요 여기까지 할게요 그 이상은 아니야 내가 움직임하고 패스 그 몸싸움은 안좋고 슛도 별로고 솔직히 말하면 어 근데 패스나 크로스는 진짜 일품이야 내가 봤어 존나 사기야 아니 크라이프가 봐봐 이게 일단 이런것도 좋아요 치고 달릴때 막 이런것도 좋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막 뺏기잖아 물론 너기서 네가 달리니까 뺏기지 하겠지 그것도 맞는 말인데 에우제비오는 저기서 밸런스로 뚫고 그냥 들어갈때가 많아요 그냥 달려도 내가 봤을 때 크라이프는 글쎄 내가 보기엔 60억짜리는 절대 아니야 어 절대로 봐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그거 뺏기잖아 어? 일단은 크라이프는 손을 잘 쓰는 사람이 써야지 나같이 실력이 별로인 사람이 크라이프 쓰잖아 그럼 똑같애 그거는 차라리 에우제비오를 추천한다 그럴바에 저런것도 원래 저런거는 근데 이럴수있지 야 저기서 누가 저렇게 밀고 나가냐 당연히 뺏기지 이런 말씀하시겠지 근데 에우제비오는 안그래 그런 상황에서 뚫고 들어가는게 많아 중거리 때려봐도 좋다고요 중거리 때려볼게요 자 보세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흥민 자 이런거는 뭐 제가 방금은 제가 제 잘못이죠 이런건 인정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크라이프입니다 이런건 좋아 치고 들어가는거는 어? 이런건 봐봐 근데 너무 믿으면 안돼 확실히 치고 다니는거 좋아 그냥 거기서 주고 패스하는 용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야 확실히 그런건 좋아 어 그런건 좋아 내가 확실히 인정할게 그런건 좋아 그래서 크라이프는 좀 손 대는 사람이 써라 이런 말 하고 싶어 볼게요 패스는 좋아 기가 막혔죠 예 패스는 좋아요 지금 확실히 슛 중거리 한번 쏴보라고 음 자 반칙이죠 여기있습니다 일단은 먼저 제가 여기있다 일단 그렇지 뭐해? 주고 말디니 봐봐 크라이프 방금도 그니까 이런 말을 하고 싶어 내가 방금 패스가 잘못된게 아닌데 이게 능력치가 글쎄요 한번 볼게요 중거리 야 크라이프 개사기야 야 진짜 얘들아 크라이프 누가 안좋다 했냐 어 진짜 개사기야 어 진짜 좋고 야 진짜 사기다 어 진짜 좋아 와 나 이렇게 좋은지 몰랐다 음 그러면 몸싸움 빼고는 거의 다 좋다는건데 야 진짜 좋네요 의심했습니다 아 바로 먹겠습니다 강남스타를 하지마 하지마 으아이씨 자 이기고있어 어차피 이기고있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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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빤 강남스타를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아 일단 질라탄 확실히 좋은지 됐고 플라이프 봐봐 아 아 이런게 안좋아 아 여기서 너무 잘 뺏기는거 같애 아 근데 애우제비온 이게 아닌데 아 요걸 어떻게 보완할 수 없을까 이런게 좀 아쉬운데 딱 좋은데 뭔가 60억 주고 사기에는 글쎄 어 좋긴해 이제 인정할게요 좋아 좋은데 아 그게 좀 아쉽네 60억짜리는 아닌거 같애 내가 봤어 확실히 오 나 나 이씨 오 좋네 응 절대 60억이 될순없어 패스는 진짜 좋아요 그 대신에 어 이런거 60억 될순없어 이거 절대 못받지 봐봐 이거 받았으면 60억인데 저런거 받아야돼 어 왜냐면 60억 얻으려면 거의 300,400 때려야되는데 절대 그런거 못하지 근데 지금 제가 돈 잘 모으면 램파드까지 가능하거든요 빨리 이거 팔아가지고 램파드도 사볼까요 그냥 램파드 얼만데 아씨 25억이라고 아 잠깐만 기다려봐 아 게임시간이 1시간 경과인데 과도한 정상시간 일상생활을 줄 수 있는게 아니라 미친새끼야 현질 100만원 이상이 과도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줘 새끼야 미친새끼 아냐 이 새끼들은 어 아니 100만원 현지할때는 시발 더 해달라고 어 난리 법석을 치고 어? 1시간 게임하는거는 지장 주지도않돼 개지랄 이런 병을 싸고 있고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어? 100만원 나올 때 너희 어?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유저님 잠깐만요 한번이라도 생각해보셨나요? 당신의 지갑이 나가는데 당신의 일상생활이 지장 당연히 일상생활이 지장 주는건 현질인데 그런거는 오히려 더해달라는 식으로 낼름낼름넘 하고 있고 시발 남들이 진짜로 오늘따라 욕많이 해서 나도 하기싫은데 진짜 봐봐 이거 뭐야 아 나 이거 졌네 비겼네 어 잠깐만 마지막이다 어 마지막? 진짜 해보면 크라이프? 봐봐 절대 안돼 자 제가 확실하게 평가 내릴게요 크라이프는 잘하는 사람 있으면 좋다 하지만 글쎄 일반 유저가 쓰기에는 조금은 아쉽다라는 말 좀 쓰고싶어요 그리고 가격은 25억에서 30억 예 마침 제가 또 크라이프 위주로 하려니까 비겼는데 와 나 이한테 지금 접어야돼 밀은 중형 찬형 패스 이런거 봐봐 존나 좋아 별대로 좀 봐봐 에우제비오는 근데 다르지 않아요? 뭔가? 다르지 않아? 어 야 뭔가 다르지 않아? 에우제비오하고 저 크라이프하고? 사이드 브로치 크라이프 해볼까? 아으씨 아이고 아으 안돼 안돼 야 이거 별로라니까 방금 내가 못한것도 많은데 그 버텨내는거라 해야되나 그게 전혀 안돼 음 글쎄 글쎄요 에 지금 몸싸움은 별로네 근데 슈킹이나 아까 그런거 좋았으니까 잘 생각하고 한번 써보세요 40분들은 음 음 음 나 나는 확실히 별로먹었다 오케이 이씨 존나무 오 와 오 질라탄이씨 오케이 오리 살짝 아우씨 까비 오 질라탄이씨 됐어 봐 에우제비오 똑같은 상황 보여줄게 자 똑같은 상황 보여줄게 아까 크라이프랑 보세요 봐 나 이거 말한거야 벗기잖아 이거 차이라고 사람마다 다른데 아 뭐 뭐했어 방금 아 일단 이거 죄송한데 이 차이라니까 음 근데 크라이프는 저게 안돼 이건 이제 제가 그지같이 한건데 이건 뭐 할말이 없어요 개모델인데 근데 크라이프는 저기서 저렇게 쳤자면 무조건 뺏겨 몸싸움이 안돼 근데 일단은 에우제비오 뭐 좋은게 있겠죠 소금해 나이스 킴 하이라이트 속가 차이가 아니에요 속가 차이가 똑같애 그렇지 올려 그렇지 손흥민 슛 하으 해주고 봐봐 Rocky 봐봐 봐봐 이런 모습이야 봐봐 질라탕 봤어? 질라탕이 미쳤다니까 진짜로 오우 아 시발 성마 아니 요 놈들 저 저 여기 저 크라이프는 저 취소하면 안되나요? 예? 아니 진짜 이러다 방출하면 나 진짜 욕먹어 방출하면 왠줄 알아? 돈 아까운지 모른다고 그래 진짜로 10점이면 3승을 하면 되네 야 아니야 팔고 그냥 램파도 살까요? 아니 진짜 아닌거 같애 나는 진짜 안맞아 크라이프는 진짜 진심으로 어 62억에 누가 판다고 하는데 일단 여무시고 저는 68억에 좀 팔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진짜 램파드로 해야될거 같애요 이거 하니까 이거 좀 빨리 팔아주고 자 일단 크라이프를 68억에 지금 팔고 있는데 좀 바로 좀 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 나 그럼 크라이프 한 번만 마지막으로 더 써보자 크라이프는 CF가 사기라고?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나 진짜 여기 여기서도 참 안좋으면 바로 램파드로 갈아탄다 씨 어? CF하니까 얘가 얘가 앞에 어? 뭐야? 미친 봐봐 아 여기서 안된다니까 아 마무리가 안돼 아 내가 너무 좀 무리하게 드립을 치나? 아 근데 예우제비오는 저게 됐는데 니오넬 메시하고 다시 한번 해봅시다 근데 확실히 CF를 올리니까 얘가 위에 침투하려고 하네 크라이프가 아까는 저 밑으로 이제 공미로 내려와서 그랬는데 달라지긴 하네요 어우 저 좋댓뻔 쌉 좋댓뻔 있구요 자 크라이프 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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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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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안돼요 크라이프는 안될거 같아 음 글쎄 나 너무 안맞는데 지금 방금은 내가 못했고 방금 패스는 어 봐봐 이렇게 해줘야지 이거 봐봐 이거지 침투하려면 손놈이 봐봐 몸살 이게 안돼 봐봐 봐봐 방금 크라이프 봐봐 봐봐 내가 아니 방금 내가 손놈이 잘못했는데 잘못 눌렀는데 밀고 나갔어 밀고 나갔어요 안나갔어요 밀고 나갔죠 그걸 내가 좀 더 보여주려고 하다가 뺏겼는데 방금은 일단 어찌 됐든 제 탓이 맞아요 어 근데 그거 안돼 크라이프는 다시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꼴 먼저 놓고 음 자 그렇지 자 이건 패스 개같이 했죠 봐봐 이렇게 해줘야돼 자 보세요 크라이프 뭐해 뭐해 방금 어 받으려고 생각도 안하잖아 존나 안좋다는거야 지금 봐봐 참 장난하나 야 존나좋아 진짜 씨바 크라이프 개사기야 오우 씨바 야 얘들아 크라이프 진짜 좋아 근데 어 진짜 좋다 나 이런걸 되게 원했다니까 지금 뒤에서 잡아챘는데도 일부러 그러는게 아니라 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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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봐봐 봐봐 이게 돼야지 이게 봐봐 어 아니 이거 좀 무리했는데 요런게 돼야지 씨로 딱 잡았을때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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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왜 60억을 쓴게 존나 아깝지 뭔가 존나 좋긴 한데 일단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크라이프 팔겠습니다 팔게요 여러분들 왜냐면 저거 안맞아요 네 팔고 램파드 가겠습니다